넘만 남아지났주면 다켜져 봐 다시 시작합니다. 것만은 아... 근데 쌍을 스웨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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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 너.. 아.. 아... 이래야 말할 수 있다 콩섭 파 차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원래 평일에는 차가 없는 거리가 아니어서 차가 지나다녀요.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막으면 안 돼서 저쪽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노란색 위로 올라가서 밀착해서 앞으로 밀착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빨리 빨리 가라! 다시 도로를 하겠습니까? 상혜진은 차 없는 거리가 아니어서 차가 지나다녀요.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변을 싸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만 올라가서 가운데로 밀착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이어서 필착분들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. 이 분야! 마지막 리액션! 우리가 지난번에 대체한 선수였습니다. 넌² 환영한 선수! 맞아! 보컬! 네! 슬픈know임! 네! 진짜! 너무 많아야 꺼야 너의 integration 노란색깔 선 위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ulate 해 chacun 내 빛 cette Off 저게 가져가 고마워 슬픈 땀에 쌓아도 난 차가워할 수 있는 저게 가져가 내가 내가 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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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도 돼 난 못 걸쳐 내가 또 멈출 수 없을 빠지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할게 해금이 안 돼 너를 안 감아 계속 덕대기 이 경우는 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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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이 경우는 그가 어파도 강렬 그를 이 그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는 이런 도로에 계신 분은 다 위쪽으로 올라가주세요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위쪽으로 올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좋아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